오로롱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거 뭐야? 네? 뭐라는 소리인데? 오, 대박, 대박. 예뻐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단체 촬영을 마치고 제 개인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도와라는 친구가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구경을 하러 갈게요! 렛츠고! 전역하는 넷 조용 Caitlin 도마 MLGS 여정 부모가 정도 한 채로 돌아왔어. 한 명씩 뭐 했다? 보조할까? 응. 어? 안녕하세요. 핸드폰이 날 비치고 있네. 어떡해. 잘못됐어. 잘못됐어. 칠해 둘러라. 안 돼서. 형! 몰라 먹어. mitolaus romantic.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BX3입니다. 저희가 화보 촬영을 처음이었는데 텐스타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 편안한 분위기에서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셔서 저희도 너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기대만이 해주세요. 저도 오늘 집에서 본 친구들과는 다른 것 같아서 이게 누군가 한번 봤는데 저희 친구들이라고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BX3의 팀명은 DAE로 Before Anyone Else의 약자로 누구보다 먼저 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숫자 1, 7, 3은 1과 7, 3의 합성어로 1은 최고라는 뜻과 7, 3은 수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행운의 숫자를 의미해서 팬분들께 최고가 되겠다라는 뜻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포인트가 많은데 2절 버스 랩 파트가 있거든요. 자기 파트 제 파트가 있거든요. 5, 6, 7 사실 나한테 사랑 다해 한 믿어 다시 만큼 다쳐봤거든 저 눈에 반한 잔들 동아 같은 얘기 본격도 크름럭 무인학 생각을 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천장복이라고 아... 신기해요. 저는 비슷해요. 저는 팬분들과 함께 또 집에서 맛있는 거 먹는 재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추운 날씨만큼 귤 까먹는 재미 와우 너무 놀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천장을 보면서 귤을 까먹으면서 팬분들을 백지에 그려본다 저희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가는 걸 목표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저희 팬분들도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직 팬분들을 실제로 뵌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는데 꼭 코로나가 조금 좋아져가지고 코로나가 좋아지면 안 되지?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팬분들 앞에서 공연하는 날이 빨리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싶고 그리고 네 저희가 연습 많이 해서 항상 나오는 앨범마다 더 좋은 성적 같은 걸 보여드릴 테니까 빨리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팬분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BA173이 나오는 텐스타 1호로 많이 받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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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